2인 체제가 문제라고 본다면 여러 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주 솔직하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5명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2명 추천하죠. 여당이 1명 추천하죠. 야당이 2명 추천합니다. 5명이 들어서도 완벽한 5인 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당이나 대통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일부러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러면 우리 추천안에 일종의 고집불통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최민희 의원이 자진 사퇴하셨죠. 지금 6월입니다. 12월 1, 2, 3, 4, 한 6, 7개월 동안 왜 안 했죠? 저는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3인으로 만들고 4인으로 만들고 5인으로 만들면 됩니다. 여당을 추천했죠. 근데 여당 추천 몫이 결격사유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 결격사유에 따라서 8개월간 대통령께서 임명을 안 하신 거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2인 체제의 시작은 한상혁 위원장 임기가 나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잘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야당에서는 야당의 추천 몫을 추천을 했죠. 그렇게 따진다면 결격사유라고 따진다면 김홍일 위원장은 결격사유가 없습니까?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방송에 대한 전문가인가요? 그런 분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결격사유를 그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여당의 목숨을 왜 추천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성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 측이나 아니면 대통령에서는 지금 현재 2인 체제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것 같아요. 한준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8개월 동안 왜 임명을 안 하고 그렇게 내버려뒀냐. 이게 일종의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줄 것 같은데. 8개월 동안 맞죠. 시간은 맞습니다만. 방금 우리 김기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이 부분에는 이해충돌이 발생이 된 겁니다. 정부 산업연합원과 그 이해충돌돼죠. 방송 산업하고.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들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에 대한 원칙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에 충돌이 된다 그러면 애당 추첨. 첫 번째는 그런 후보를 추천하지 않던가. 그다음 두 번째 그런 문제가 있다면 빨리 바꿔야죠. 왜?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자연성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을 야당의 추첨과 빨리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8개월에 대한 부분들을 그 고의성이 우리한테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례적으로 길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례적으로 길었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최민희 의원을 고집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해충돌이 처리했으면 되는 문제다. 그렇죠. 처리하고 빨리 바꾸면 되는 문제고. 사실관계를 정확하지. 자 잠시만요. 저희가 8개월을 8개월을 최민희 의원을 계속해서 민 게 아니에요. 올려놓은 것이 대통령의 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8개월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뉴스는 8개월 4시인데 정보통신사람연합회 부회장을 했었거든요. 이게 비영리단체예요. 그래서 통신사업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통신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삼았는데. 그냥 다 들어가 있는 협회입니다. 조그마한 IT기업들도 다 들어가 있는 협회였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고. 문제가 있다고 봤으면 법제처한테 해석해달라고 그랬어요. 국회 입법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고. 그럼 법제처 해석해달라. 이게 무슨 대법원까지 갈 것도 아니고 법제처가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전혀. 그러다 보니 계속 기다려다가 8개월 후에 최민희 의원이 그럼 못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여당 추천 의원들을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은 것. 여당에서 추천했는데 이준숙 의원이랄지 추천하지 않은 것은 야당이 힘을 썼다. 성질을 부렸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맨 처음에 고리는 대통령과 여당이 같이, 같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을 임명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국회의 추천권을 무시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는 꼬이고 파행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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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